네, 저번 동영상에서는 AMI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AMI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 대상이 되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인스턴스는 바로 요건데요. 요 인스턴스를 이제 이미지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만들고자 하는 인스턴스 위로 마우스 포인트를 탁 하고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이게 항목 중에 Create Image라고 되어 있죠. EBS AMI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요 항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네임에다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EC2AMISStudy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Yes Create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Create Image Request Received라고 나오죠. 그거는 이미지 생성 요청이 잘 전달됐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생성한 이미지는 왼쪽의 사이드바에 보시면 Ima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AMIS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생성한 이미지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EC2 언더바, AMIS 언더바 스터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현재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 있고, 스테이터스는 Pen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Pend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Available로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AMIS에서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Instances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AMIS에서 사용을 할 때는 생성하려고 하는, 복원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Launch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거기서 Number of Instances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1을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Instance 타입으로는 T1 마이크로, 여기서 Instance 타입으로 여러분이 인스턴스의 성능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ontinue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화면을 넘어가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스토리지와 관련된 설정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스토리지를 저장 공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Continue를 누르고 Continue를 누른 다음에 Creator Key Pair에서 접속할 때 사용할 키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새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미 만들어진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AMIS의 오리지널인 인스턴스는 이 인스턴스와 똑같은 키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Configure Firewall이라고 하는 것은 Security Group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로 Security Group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전의 오리지널 인스턴스와 똑같은 Security Group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Quick Launch Minus 2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Launch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Your Instances are now launching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Close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Instances라고 하는 부분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Status Checks라고 하는 부분이 이 위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면 인스턴스 생성이 끝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볼까요? 이 인스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PublicDNS인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새창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었던 오리지널 이미지 즉 여기 있는 콘솔 화면에서 AMIS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를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었죠. 그 이미지는 바로 EC2-AMIS-STUDY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런치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이 방금 만든 바로 이 제일 끝에 있는 인스턴스인 거죠. 그 인스턴스에 PublicDNS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AMIS라고 하는 인스턴스와 똑같은 상태 다시 말해서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인 바다다다 밑에 인덱스.html 파일에 Hello World라고 적어놓은 것과 똑같은 상태의 인스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인스턴스로 접근을 했더니 똑같이 Hello World 느낌표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또 한 번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를 세팅을 할 때 그 컴퓨터의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걸 통해서 이 설정을 일일이 하고 파일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추가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없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라이브 상태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지는 백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바로 이 AMI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시스템의 부하에 따라서 트래픽에 따라서 더 많은 컴퓨터들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아마존 인프라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또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 필요 없는 컴퓨터들을 싹 죽이는 거죠. 바로 그때도 AMIS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